사장님 19년 하셨다고 해요 어? 근데 저한테는 솔직히 몰라요 2002년인데 언감이 안 좋잖아 네 돌아갈게요 네 돌아갈게요 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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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철이가 이리 와서 엄마가 걔를 어떻게 해 봐 아 근데 아 그럼 철연이가 보리보러 가려고? 사장님 19년 하셨다고 해요 어? 근데 정확히는 솔직히 몰라요 아니 2002년인데 언감이 안 좋잖아 아 그렇지만 2002년도였으면 몇 년이에요? 2002년도였는데 2002년도요? 맞아? 19년차 아 그럼 11년차 해야되네 아 죄송하려고 그냥 머리도 안돌아가 머리 아껴서 차라리 20년 했다고 해 아니 아니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내년에 20이에요? 그러네요 20년차 11년차 해야되네 자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 때 다 떴는데 그 때 어우